안녕하세요. 국립극장 외국인 국악 아카데미에서 판소리반을 맡고 있는 문수연입니다. 2013년 봄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6년째 판소리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해가 갈수록 저희 수강생들의 판소리에 대한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또 반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지고 있습니다. 판소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. 배워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. 이번 학기 저희 반은 남도민요 함양양잠가와 판소리 춘향가 중 돈타령 대목을 배웠는데요. 기존에 배웠던 다른 대목들과 함께 이 두 대목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.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뒤에서 저희 수강생들 많이 긴장될텐데요. 잘하라고 여러분들 추임새 힘차게 부탁드립니다. 얼씨구 잘한다!